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. 예주... 예주반에 가고 싶어요. 아빠! 예빈아 괜찮아? 선생님. 예술반 문턱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까? 저랑 예빈이만이라도 좀 따로 부탁할게요. 계속 같이 있어줄거죠? 걱정하지마. 아빠가 오늘 예빈만 데려다줄게. 하영아! 어떡해? 잘 되고 있어요? 엄마 진짜 시끄럽게! 어! 어!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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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미안해! 미안해! 하영아! 대사 외울 수 있는거지? 예술반 가려는데 코앞에서 문을 닫아? 다들 겁나니까 그런거야. 너 어디야? 포토실 입고 빨리 와! 심화수료만 하면 돼. 야! 한서희! 니가 여긴 웬일이야? 이야! 운명이야 운명! 세대본이야! 야! 뭐야? 빨리 와! 빨리! 빨리 와! 빨리! 빨리 와! 빨리! 마감 안 할거야? 마감 안 할거야? 안 돼! 내 친구들이 아직 안 왔단 말이야! 비켜! 미안해. 둘이 밖에 못 꿨어. 아직까지 속난거 안 열려있다니까? 그냥 우리 둘만 데리고 예술보 합시다! 바로! 너 아직까지 왜 여기 있어? 저리 비켜! 근덩없으면 내가 쫓아내야 돼! 우리들의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야? 왜 이렇게 말할까요? 마감 안 할게! 막상아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남아